여기가 푸띠 프랑스입니다 여러분 푸띠 프랑스 우리가 와서 푸띠 프랑스지 우선은 작은 미션을 준비를 했어요 오 마이 갓 푸띠 프랑스로 돌아다니다 보면 네돌 투어가 잡힌 깃발이 있을 거예요 말랐고요 이건 시작 아니에요 깃발 하나 가야 될 때 에디스의 소유가 되는 거고요 푸띠 프랑스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럼 저 가겠습니다 빨리 저도요 나 어린 황자길로 간다 저희한테 이렇게 미션을 요구하시면 죽어라 하거든요 네돌 투어 어딨어 네돌 투어 우와 예쁘다 근데 깃발이 어딨지? 설마 이런 데는 안 숨겨놓으셨겠지 아니 근데 깃발은 없어 근데 진짜 예쁘다 그림 고쳤다 깃발아 나 막 지나치는 거 아니겠지? 내가 가는 길에 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오 이거 되게 유명한 거였지? 사진 하나 찍고 갈게요 미션이고 뭐고 진짜 로맨틱한 벽이에요 사랑해 와 귀여워 안녕 해봐 봉쥬루 난 깃발 관심 없어 지금 봉쥬루 산책길은 가족, 친구, 연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 걸으라는데 저는 왜 혼자 걷고 있는 거죠? 괜찮아 난 힐링하고 있는 중 힐링 힐링 여기 다 뭔가 로맨틱해 꽃도 줘 초록색만 봐도 너무 힐링 되고 진짜 여행 온 거 같아 얘 술꾼이래요 정은지도 정은지 저는 샛길로 갑니다 어린왕자다 일기장도 다 어린왕자였는데 제가 이런 리액션 진짜 잘 안 하거든요 너무 좋아 잠깐만 나 나 찍어줘 아 있어 있어 있어요 기분 너무 좋아 네 양 여기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거예요? 네 양 노래하는 엔진이 영혼을 흔들어 잠들게 했다 처음 비행기 탔날 네 내가 생택지베리가 됐으니까 지금 아 행복해 너무 행복한 거죠 지금 아 깃발이 너무 좋아 아 깃발이 너무 좋아 여기 진짜 프랑스 동네 같아 어떤 흔적한 진짜 진짜 우와 우와 찾았다 어! 어! 펼쳐 2개 좋았어 2개 어디? 거기 누구야? 빨리 와 나 2개 뭐래? 저 안 봐요 반갑습니다 되게 쉬운 데 있을 줄 알았는데 깃발 저기 있다고 빨리 가야 한다고 2개 겟 제가 이길 거예요 네 오늘 저희가 갈 곳은요 깃발이다 깃발이야 깃발 깃발이다 깃발 깃발 여기 있었어 깃발 여기 있었어 깃발이다 깃발 깃발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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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깃발만 보이면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깃발의 여왕님 감사합니다 근데 깃발은 어디 있는 거야? 어머 헐 우와 하하 근데 이거 너무 재밌다 I'M WINNER 하하 와 나 어린왕자야! 어린왕자! 난 어린왕자다! 오 과몰이 과몰이 어린왕자가 선물로 사러 간다 자 어린왕자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린왕자입니다 엉덩이 다 젖어가지고 쟤 안녕하세요 어린왕자입니다 어린왕자 오줌 쌌대요 엉덩이 다 젖어서 좋대 자 여기가 바로 평택 국제시장 약간 좀 이태원 같지 않아? 완전 여기가 경기도의 이태원이라고 왜 이런 데는 몰랐어요? 나 진짜 몰랐어 뭔가 힙하다 그래야되나? 이런 느낌 너무 좋아요 이런 약간 글로벌한 이 느낌? 그리고 언니 지금 일단 다른 거 다 젖혀고 배가 너무 고파요 우리 제킬 순 없어 밥도 먹으면서 구경도 하자고 오케이 밥 먹으러 갑시다 오케이 아 배고파 평택 국제시장에 맛있는 게 진짜 많다고 했잖아 네 너무 배고파요 딱 돌아봐 와우 너가 갈 곳이 여기다 배고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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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대박 진짜 너무 맛있겠다 아 일단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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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거가 맛있다고 순한맛? 보통맛? 매운맛? 난 매운맛 나 순한맛 순한맛에 나 매운맛잖아 우선 두 개를 시키고 우리 북불복으로 먹자 어때? 와우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잘 먹겠습니다 야 이거 매운맛인데 어떻게 알아? 절대 몰라 이게 매운맛인 것 같은데 아닌가? 언니 그냥 우리 몰라 냄새 맡아볼 수 있게 없기 없기 오케이 근데 말이지 오늘은 내가 이겼단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빨리 골라줘요 언니가 먼저 골라요 언니에게 선택권을 다 줄게 근데 이건 북불복이라서 사실 맞아요 나는 요거로 고를게 오케이 왜냐? 너를 나는 청약꽃으로 매기고 싶지 않아 이게 더 커서 그런 말이야 아니야 다 커서 이게 다 돼 오케이 오케이 일단 빨리 레츠고 가자 가면 안 와 전혀 모르겠는데 나도 와우 저 팔자주름부터 맛있어 보여 둘 셋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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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와 근데 진짜 맛있다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아 이거는 한국인들이 입맛이 딱 고맙다 약간 불량 불량? 아 불량은 좋아하죠 불량 음식들 있잖아 불량? 불량 아 불량? 오케이 어떡하지 너무 맛있는데 이거 엄청 매워 하시는 분들 계세요? 근데 뻥은이가 매운 걸 진짜 잘 먹어서 깜짝 놀랐어 형 한 번만 먹어봐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매워 맛있게 매콤해 네 어때요 이거? 매워? 매워?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못 드시나 보다 오 맵다 맵나요? 아 근데 지금 배고파요 맛있다 와우 와우 어머 넌 이렇게 먹는 모습 예쁘니? 어머어머어머 너무 귀엽다 너 어쩌게 먹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쇼핑을 좀 하고 싶어 오케이 오케이 인정 오면서 봤지? 응 완전 이쁜데 오우 너무 예뻐 와 진짜 예쁘다 얘 봐봐 우와 이거 봐 너무 예뻐 하영아 너무 예쁘다 하영아 무슨 일이야? 나 당장 살래 나 이거 무조건 살 거야 와 대박 진짜 미쳤다 얼마야? 나 혼자 지금 여행 왔어 어머 웬일이니 어떻게 해야 되나? 이런 외국 느낌 나는 옷이 너무 좋아요 드림캐쳐 나 이거 달고 너무 자잖아 아니 여기 국제시장이라더니 진짜 이국적인 것도 많고 우와 대박 우와 짱이다 여섯 명 전체 커플링 같은 거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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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좋다 이거 세게 주진옥 이거 세게 요스 오케이 우리 에이핑크를 생각하라는 기념에서 인형 같은 거 사줄까? 하나는 팔찌로 할까? 하나 둘 셋 마지막 코스는 바로 레이바이크입니다 우와 바탕에 오면 꼭 한 번쯤은 타봐야 한다는 레이바이크 그럼요 그럼요 아니 근데 색깔 너무 예쁘다 진짜 찐 주황색이다 사진 찍는 포토 스팟 있어요 있어요 포즈할까요? 주지롱 포즈하자 10주년이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굴리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돼요 공평하게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우와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그 페달에 밟을 사람이 누구지 하나 둘 셋 초록 언니 게임도 못하기도 하고 아니 은주 언니가 힘쓰는 거를 은근히 돈 맡아서 하잖아요 어찌됐든 남주는 안 할 거 같아 아니하는 거지 가위바위보 이야 내 인대 일단 봐서 바서라고 합니다 네 출발 어 뭐야 은주 언니만 진짜 돌려? 진짜 레알 돌려요 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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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차 박아요 죽으세요 비키세요 아이고 좋구먼 나 의리로 밟고 있어 지금 멋있지 너무 좋다 고맙다 뒤에 남주 진짜 쉬고 있거든 저 지금 하고 있어요 얄미워 진짜 얄미워 저 지금 하고 있네 남주 뒤에서 이러고 있어요 막내 온탑 이거 실제 옛날 철길로 만들어진 거 알아? 아우지 아우지 우와 뭔가 여기 정글 같아 여기 사파리 사파리월드 경기 경기 숲을 지나서 가자 아구 뜨거운 눈 오느님 이 소리 너무 좋아 철길 소리 응 어 근데 날씨 딱 좋다 맞아 경기도에 가면 할까? 경기도에 가면 경기도에 가면 레이핑크 있고 경기도에 가면 레이핑크 있고 탈락 어? 아니야 이렇게 한 거 맞아 너 탈락 그래 아니 아니 장난이니까 남주 게임 남주 탈락 남주 노래 한 곡 해 노동요 앗네 벌써 저 지금 박수 치는데 날파리 잡은 거 같은데요? 1 2 3 4 경기도에 가면 레이핑크 와 탈락 아 carrier 야 이거 봐 남주 찐찐찐찐찐이야 완전찐이 나 노래 시킨 거 같아SDAY 라라라라 아우 너무 좋아 우와 예쁘다 와 여기 배경 너무 예쁘다 여기가 노래기가 타는 거 앞에 보고 우와 이거 영상 나오면 너무 좋겠다 우리는 무리를 달리고 있어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아니 아니 운동 운동 ồng금 복행 복행할 때 복행해 맞네 우리 최진영 브 Speak 어디야 어디 저기 봐야 돼요 하나 둘 오 찍혔어 아웨이 하루에 곧해서 건지짖힌 눈 어이 기억이 좋아 잔잔 원 다 K 원 다 K